아 싫어! 니가 가라고 해서 저번에 내가 갔잖아! 응 아니야 저번에 내가 갔어 이번엔 오빠가 가!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뻔뻔해? 내가 여태까지 57번 중 24번 갔고 니가 23번 갔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르르 니 차례야 우와 그거 여태까지 다 세고 있었어 아 진짜 오빠도 스고이하다 인정 인정? 그러니까 동생 니가 가는 건다? 아 싫어 올라와 안가 응? 니가 가라고 요르르 우리 망고 한 번 데리고 산책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? 어 몰라 그러면 니가 가시던지야 뭐해? 나 오빠한테 니가라고 했냐? 이게 진짜? 나 어쩌라고 아 너 안되겠다 따라 나와 구멍으로 누가 산책 시켜야지 내거리야 아 그만 어쩌라고 오빠한테 주먹받을게 아 안됩ала 내가 내가 하나도 안했음 아이하 엉엉 엉 엉 아이고 늙어서 그런가 다리 봐 아프구만 아이고 파하면 빨리 가라고 나 데이트를 한단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기다리면 될거 아냐 내가 사났구만 아이고 고맙구나 강아지야 니가 사랑보다 낫다 복 받을거야 다시 니 가렴 다시 가렴 다시 가렴 다시 가렴 다시 가렴 다시 가렴 여보 오늘은 무슨일로 소고기야 진짜 맛있겠다 그냥 마트에서 방값을 싸게 팔길래 얼른 집어왔죠 얼른 먹어요 우와 소고기도 소고기 이거 다 내꺼야 어 딱 딱 에이 돼지야 다 익히고 먹으라고 에이 에이 아니에요 소고기는 덜 익혀 먹어야지 더 부드러워 넌 아직 어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돼지 돼지 그럼 나도 먹어보실까 에이 뭐라고 했냐 돼지 맞짱 떠야겠다 나와 응 그래 싸워 일어나 일어나 그래 그래 따로 놔둬 어 어쩌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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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목살이 더 좋지매 오오 세상에 요거 말하는거 봐라 어쩌라고 나 진짜 못 참아 나와 어쩌라고 아 안녕 아까 그 할머니란다 사실 이 할미는 착한 동물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정이야 자 너의 소원을 말해봐 뭐든 들어줄게 맛있는 간식도 좋고 재미있는 장난감도 줄 수 있어 어? 소원이 이 집에 저 공같은 애보다 네가 더 사람같은데 왜? 어 그게 소원이야 그래 알았어 내일 아침이 되면 너도 사람이 되어 있을거야 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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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.. 왜 갑자기 개소리를 내? 어? 어? 애들이 진짜 뭐라는 거야? 헛소리 그만하고 둘 다 기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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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정말 내가 사람이 됐잖아? 망고야 너 어디 아프니? 아까부터 뭐라는 거야? 빨리 일어나서 리아랑 학교 가야지 둘 다 내려와가지고 빨리 밥 먹어 어? 네 엄마! 어? 엄마? 어? 리아야 일어나 밥 먹어야지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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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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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? 응? 응? 형? 내가 형이야? 응? 응? 갑자기 왜 그래요? 아 아니야! 리아야 가자! 밥 먹으러 응? 밥 좋아? 밥 많이 두고 응? 어? 이게 나라고? 어? 내가 사람이 됐잖아? 응? 신난다! 으아악! 으아악! 뿅! 구독 뿅! 좋아요 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